이지아의 비하인드 이지아의 비하인드 이지아의 비하인드 이지아 Aaron 이지아 통합 이지아 그렇게 언니 이런 사람이야, 너무 멍들었어, 봤어? 이거 어제 내가 박수치다가 자, 좋아, 오케이 하다가 너무 빌받아서 너무 세게 쳤다니 혈관이 갇혀 약간 내가 의도한 대로 일이 흘러가서 편이 늘긋했어 그리고 여기 이거 수커먼 거 사실 이게 멍이야 근데 손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여기는 서랍에 어디 끼었어 뭐야? 뭐?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멍 자랑하고 있었어 멍 자랑하고 있었어 뭐, 못 찾아서 지니깐 야, 못 들어와 전달이 와 응? 이렇게 해? 응 이게 나한테, 이거 알 것 같은데? 오늘 날 사물기야 진짜 케이프님한테 얘기해 주시니까 여기 나와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나 막 밀가루 뒤집어쓰고 엄청 막 되게 그랬던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 나왔으면 좋았어요 엄청 고생하고 진짜 재밌고 이런 날들이 되게 다이나믹한 날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는 되게 정적이고 우선은 좀 웃긴 진도 많고 재밌긴 하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응 우리 상무기가 사진 많이 찍어줘 어? 뭐야? 뽕끼가 얻었어? 네, 내가 하나 들려왔어요 사진 찍어서 이케아 야, 생각보다 음곱다, 이거 아, 여기 있어 먹어봤어? 먹어봤어? 먹어봐, 아르마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노란색은 좀 씌워 원래 음랬어 아, 맞아, 맛이 다르지 빨간색이랑 파랑색만 먹어 네, 잘 사드릴게요 맛있다 아, 힘들어 지금? 네, 지금요 상무기가 찍어주면 되게 건질 만한 게 많아 응, 잘 찍었고요 이 상무는 말씀하시죠 41, 42 2, 42 2, 42 3, 42 3, 42 4, 42 5, 42 5, 42 5, 42 5, 42 언제 있었어? 아니, 진짜 귀신같이 언제 못 먹었겠구나 난 계속 배가 고픈 거 같지? 5, 42 3, 42 3, 42 3, 42 와, 지금 진짜 허리 어머니 성공했군 제가 배고파서 미팅하다가 밥 못 먹는 거예요 오, 디테일 오, 대박 대박 진짜 같아 모듈이 완벽한 조명, 습도, 밝힘 조명, 습도, 밝힘 네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또 약간 디자인 쪽 아, 언니 되게 네 그게 또 그것만? 현실보지 네 아, 대청소 나의 무지개 나의 무지개 볶음은 사라지고 이제 다 사라졌어 다는 아니고 좀 다 안 돼 다 아직 없으면 가짜 좀 먹어 이렇게 웃을 때 이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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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언니가 그때 초토송이 다른 걸로 다 사라졌어요 응 맞아요 딱 양동이 응 양손이 맞지 않나? 아, 그거 대사같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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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